우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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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자 네 동거 오케이 다시 스톱 좌세 그 다음에 시선 오른발 좀만 더 돌려줘요 자 한번에 가시는건데 건드리면 안되는거에요 공 자체를 건드리면 안되는거에요 목표는 거기까지 가는게 목표지 건드리는게 목표가 아니라 시작 하나 둘 가기 건드렸지 지금? 건드린거에요 그리고 공을 안보잖아요 공은 계속 보고있어요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지 두번째 수업인가 드라이버 여기서 이제 하나를 우리가 추가를 할게요 뭐냐면 백스윙을 길게 빼봐요 뒤로 더 넘기란 얘기에요? 아니 백스윙을 길게 코킹을 빨리 하지 말고 코킹의 시점을 느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코킹을 지금 봐봐요 요기서 했다면 지금은 더 가속 이거를 길게 뺀다고 하는거에요 그렇지 백스윙을 추가할게요 네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피니쉬 만들어주는거 빼먹으면 안돼요 네 지금 한번에 안되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줘야돼 완벽해질 때까지 만들어줘야돼 그렇지 고개 방향까지 그렇지 그렇지 그냥 턱들고 그렇지 시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피니쉬는 만들어야돼요 드라이브는 피니쉬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니쉬 중요하고 피니쉬 들어갔을때 중심 잡혀있는거 중요하고 길게 손목 코킹 앗 더 자 올리지 말고 쭉 끌어봐요 그렇지 다시 준비 응 준비 진짜 그렇지 호킹 없지 가요 네 여기까지 가요 네 여기서부터 호킹이 들어가는거야 얘는 계속 돌아요 그렇게 그렇지 그렇게 가는거야 알겠죠 자 어깨는 다시 어드레스 어깨는 여기서부터 시작할때부터 움직이고 있거든요 멈출때까지 계속 움직여야돼 도착할때까지 시작 그렇지 거기서 손목이 들어가는거 그렇지 이렇게 가야돼요 알겠죠 오케이 메인이 8이 되면 안돼요 네 그렇지 좋아요 그 다음에 휘둘러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피니쉬 만들어주고 공은 안맞았어도 피니쉬 만들어주고 다시 공 때리지 말고 끝까지 가고 네 그게 어려워요 시작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 피니쉬 만들어주고 공이 지금은 어디로 날아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날아 Multistop 네 끝 Budget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고개 방향으로 우측으로 딱 떨구고 그렇지 그렇지 아깐 그냥 찾는소드하는lr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그렇지 그 다음 내리고 고걸 반복해줘요 그렇지 지금은 만들지만 나중에는 그 동작이 한 번에 나와야 돼 시작 다시 샷 오케이 그렇지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다시 이렇게 포물선을 좀 넓게 포물선을 넓게 어둡게 준비해봐 여기 끝과 여기가 어깨 계속 움직이고 있지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리고 피니쉬 하나하나 만들어야 돼 그렇지 하나하나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아프다 오케이 그 다음에 피니쉬 만들어야지 공이 맞든 안 맞든 피니쉬는 항상 다 다 체크를 하고 확실하게 해준 후에 내려와야 돼 응 응 그렇지 괜찮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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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없어요 스트레칭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하나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표현들 표현들 샷이 바로 됐던 사람은 없어요 다시 시작 포물선 그렇지 그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만들어주고 한 번에 안 될 뿐이야 고개 방향 고개는 척추방향 그렇지 이 방향이 맞아요 이 방향 이게 지금 여기 척추라인 고개는 척추방향 견착시키고 그 다음에 어깨 힘 빼고 고개 오른쪽 그렇지 요것도 한 번 더 해줘야 돼 이거를 돌리면서 고리가 또 따라가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다시 오케이 준비 집중 반팔 입어야겠다 아예다가 이제 포물선 지금 아직은 어색해요 포물선도 오늘 처음에 그런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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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만들어주기 만들어주기 피니쉬 만들어주기 피니쉬 만들어주기 아우 다시 다시 오케이 고난행군 오케이 다시 그렇지 그렇지 피니쉬를 이쁘게 만들어봐요 그렇지 이왕엔 폼도 이쁘야 되거든 그쵸? 응 다시 좋아 아까 보다 훨씬 낫잖아요 네 그 다음에 만들어주기 공은 잘 맞았을 뿐 그렇지 더 집중해 줘야 돼요 그렇지 고개 방향까지 다 신경쓰고 그리고 어깨에 힘을 쭉 빼요 두개 그렇지 그 다음에 한번 더 턴을 더 줘 그렇지 그 다음에 가만히 있음 그 다음에 내리는거야 이렇게 해야지 안 닫혀요 팍팍하면 닫혀요 팍팍하면 닫혀요 아저씨 좀 힘들죠? 필라테스처럼 땀나네요 아 저번에 필라테스 한번 나 해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미시끄렵더라고 내가 잘못했나 봐 미시끄렵더라고 그래요? 토할 것 같았어요 왜 살살한다고 해서 엄청 진짜 하나 그렇지 오케이 난 만들어주기 내내고 어깨에 힘을 쭉 빼세요 기름을 쭉 빼야듯이 그렇지 그 다음에 하체 밀어주고 그렇지 그리고 상체는 살짝 뒤로 누워요 침대에 눕듯이 그렇지 그리고 손 조금 더 높이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중심 잡아요 지금 흔들흔들거리죠? 아예 다 멈추세요 그렇지 그리고 내리고 안정이 됐을 때 내려야돼요 항상 이렇게 흔들리는 동작에서 내리면 안돼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라스트 하나를 더해야돼요 준비 자 포물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요 그 다음 만들어주고 집중력이 지금 좀 떨어졌는데 오케이 그렇지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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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깨 그 다음에 하체를 들고 상체는 약간 뒤로 누워요 그렇지 그럼 고개 고개 오른쪽 그렇지 어깨였죠? 네 오케이 자 고통 빼고 하나 둘 셋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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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